그녀와 저의 만남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아, 사랑하는 나예님은 가슴이... 참... 이 낯설지 않은 느낌은 뭘까요? 그녀는 바로, 저의 어릴 적 첫사람입니다 나 연주 시켜주면 안될까? 나만 믿어 콜 이렇게 딱 나도 어떻게 이렇게 울어 오늘래? 똑바로 타면... 국물도 없다~! 샛내가 오늘 기절 한 번 시켜드릴갑시오 엄마 오늘이 우리 아버지 제사 날이다 이 무려 막시만 놈아 여자 그거 다 화상이야 오늘 제사구나 오 오 오 오 오 으어어어어어어